자유 두 번 더위 먹어 감시했더니 아이고 집안이 많이 신한 자유도 묶어놓은게 더웜쥬 아방걱마랑양 저 계집우 털에 연 영희형 차광막이었던거 설칠러 이 집속에 요자기 아이고 야 동카름 그 잊지않고 하게 질동이네 집어여이 아이고 그 뒤도분한 마당에 그거 양 금을 닮은거 턱하게 천원한 사람도 원 건도완 좋고 그 집이도 저 메리인가 해피인가 질루짜님 수각에 그 아이도 좋고게 아방 그거 설치나 여부서 아이고 관세음부 이 서방옷을 신경쓰봐게 무사 저 에어컨을 설치해주러 집에 원 말을 해도 니 이사름아 돌아오는 괭일이 초복이에리면서 더위 먹은 사람이 기신어선 골고랬는데 서방신경은 안쓰고 개신경만 이런 판이 있나 진짜로 원 초복이여 미식어여 아방양 미륵 겅해온 곧지 아니에도 다 미식어 헤어 주제엔 여산을 다 허영이신데 아방이 겅양 선술치민 미식을 헤어 주구정 하당도 원 립성불랑 헤어 주구정을 안 헤어 주게 나가 선술을 안치게 생겼나 그 잠시가 끌리려면 죽어본 독이나 사당 그자 쏠만 그자 쏠 매춘만 그자 경허지 마라 이번일랑 제대로 된 걸로 이 사람아 토종독으로 사오고 인산도 없을 제대로 된 걸 사당 제대로 해먹자 이 말이여 그자 돈 돈 돈하면 죽어본 독이나 사오지 마라 그제 어느제 아방신들의 아니에 줍대가게 장연이 둠 미신 아 두개 아예 했댄 햄나 초복이여 미신 중복이여 말복이여 히인 장연도 전복키로 헤어 단 독허머리 난 그자 딸령 안내고 각시가 점 아방이 아니고라도 아방을 난 한참 이것저것 헤엉 다 헤엉 안내몽 헤임 쭈누게가 걍 헤어 줌 난냥 거 고를만이냐 개믄 각시가 해주지 놈이 각시가 날 위해 해주나 걔는 미식을 곧자 아니해도 어떤 헤엉 줄테주 헤엉 고만이시면 다랑해 주주 난 그냥 아방미식을 때 정제들한 미식을 간섭하는 것도 난 이제 원 주합의 질 아닙니다 개 졸바로 하란 말이야 이왕 할까믄 장연이더만 늘긴들긴만 죽어본다 거디 사당 그자 쏠 매춘만 대충 하지 마라 그래 어? 영개로 행운에 제대로 된 걸 토종으로 사당 인삼도 없을 좋은 걸로 사당 넣고 해먹자 이 말이야 이왕 먹든가 인삼 인삼 장연이도 참 그거 전북노왕 그거 맹길때 그거 수삼도 몇불리 놓고 안 해놓지 라니 죽이 그게 수삼이냐 도라지지 수삼 다 이용 놓고 캐해도 이 아방은 인역 먹어나고 각시가 참 특별하게 이용해준 건 원 거느려 왕상을 아니오고 시거 헛설 부족한 것만 그저 허주 냅지 못해요 아방냥 저 나 아방 가시미 마이크 호나용에 바느질로 허용 도랑한 데 크메 그거 들렁 저 동네방네에 선전허먼 각시 허주네요 댕겹석에 건 각시가 못마땅허미 나 미신 약장시냐 가슴에 미신 마이크 돌아 이 사람을 뭐 정신 틀려버린 사람으로 맹길라 어이 정신 출려 나 미신 약장시라 약장시나마나 다행 주공 미시가 또 미시가 다행 주공 말이여게 사뭇 오리헤연 그거 구웅먹어봐 시민 미신 로스트여 미시고요 허먹먹어봐 시민헤연 장현이도 중복나는 오리헤여 주어 또 이제 말복댄한 섭섭허게 이거 그냥 갑을 꺼냔 하도 왜울런 좀 그때도 좀 낙지형 도기형 사당 나가 삼합탕 한번 끌렁 안내용 헛냄빗어 그자 그것도 소빡허기형 나 어디 미시가 혼적 졸바로 먹읍데가 그자 아방 자십서 난 먹으나 아니 먹으나 난 그자 갑을 민 그만이국 아방 타격먹엉 전 무병장 쏘시멍 왜울름엉 방송도 허구 겁서어멍 나 아방신들의 희형 바쳤쥬 나 어느제 아니 바치 빼가게 강하니까 졸바로헌걸 하라 말이야 졸바로헌걸 미신 말을 하믄 말하는 질을 못하믄 아이고 쫑 기억해 기억해 아이고 자희도 더운 왜 쫑만 조작 난리냐 요새 방송에서 자희도 더운 저거 할락할락하는거 보면 저거 양 아이고 기억해 기억해 너만 구람쩍이 공안이네 저거 저 지거 계집 우탈에 자각막해영줍서 중심도를 또 다 덮고 커민 저 터럭꽝 부각한게 참 사람답지 아니엉 얼마나 더울 것까 아이고 아이고 간섭 그냥 저 돈 3만원 안내 크메 그대 어디 천막집 진해당보는 가멍헌거 양 포리롱헌거 양 3만원은 요새 광봉도 못사 이 사람아 아이고 3만원에 치만 사당 저 계집 우탈에만 치민되죠 어디 집잔채 그거 칠꼽박이 그거 양 쳐줍서 중심말도 못하고 어느 만이나 더웜 싶으각이 나가 더 넣어 아이고 이번이 자각막 잘해 양 그거 그 나말잘드렁해주민 이번 콩일날랑 개글랑 인삼이형 첩쏘로코키형 아방 좋아하는 작별히 연계로 허위당 이건 맹계랑 안내쿠다 아 개문 개를 잘 모시면 요 개탕을 해주겠다 에?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